안녕하세요.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. 구로구가 지역 현안을 분석한 구정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. 구는 이번 보고서가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. 그 소식 구민리포터가 전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GBS 구민리포터 저한순입니다. 구로구가 구정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. 보고서는 도시계획, 복지의 다문화 등 3개 분야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. 구청 각 부서와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포됐으며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됐으니까요.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